거점을 차지하고 마지막 수미 다할 때까지 지켜라 저기 C 거점을 차지했다 C 거점을 점령했군 C 거점을 점령했군 C 손을 잡았군 C 손을 잡았다 C 손을 잡았군 C 손을 잡았다 C 손을 잡았구나 C 손 손을 잡았군 와 진짜 싸움이 어떤 건지 보여주라고 저쪽이 키선을 잡았어 하지만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 거점을 점령했고 거점 어빈티지를 얻었다 일석이조 어?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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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